소용없는 짓이에요. 그만둬요. 이봐요! 그런다고 의자는 벽이 뚫릴 것 같아요. 아저씨, 고등어 빼고는 다 죽었나봐요. 안돼! 난 여기서 나가고 싶어. 서로 뜯어먹기 말고 여기서 나갈 길을 궁리하자. 아파! 눈앞에 바다가 있어. 벽을 부수고 바다로 나가자. 네 말대로 바다로 도망간다고 해도 상황은 여기와 다를 바가 없어.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먹는 거야. 우리에게 먹힌 우럭도 저들에게 먹힌 우리도 힘이 없기 때문이야. 우린 그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서 흘러가면 돼! 또 그게 자연의 순리야. 미안하지만 이곳에선 절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. 절대! 그래도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것보단 나아.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것보단 나아. 숨을 들이 쉬고 느껴봐.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. 구속하게 모든 것을 깨트려봐. 우리 곁에 살아있잖아. 자유를 뛰어봐. 바나를 뛰어봐. 이곳에선 모든 한 노래 해. 자유를 뛰어봐. 바나를 뛰어봐. 이곳에선 모든 한 노래 해. 이곳에선 모든 한 노래가 바로 이곳에선 로그석들이지만 이런 한 노래가 их 일어났다. 이곳에선 로그석의 역사적 유통을 찾아다니당. 이곳에서 잘 모르겠습니다. 이곳에선 로그석을 쓰러지다. 이곳에선 로그시는 로그석을 찾아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